최근 10년 새 자가주택 보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캐나다 국민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66.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1년 69%에서 하락했습니다. 어제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주택 보유율 하락은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25에서 29세 주택 보유율은 2011년 44.1%에서 지난해 36.5%로 크게 떨어졌고 30에서 34세 연령층에서도 2011년 59.2%이던 주택 보유율이 지난해 52.3%로 하락했습니다. 70에서 74세 연령층은 75.5%에서 74.8%로 소폭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캐나다의 주택 보유율은 OECD 국가 중 23위로 평균은 71.5%보다 낮았으며 미국 간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주택 보유율은 감소하는 데 반해 임대 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24세에서 40세층의 임대 가구 비율은 전체의 임대 가구의 32.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임대 가구는 21.5% 증가해 주택 보유 증가율 8.4%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속된 주택 가격 상승세에 주택 구매 예정자들이 밀려나면서 임대 수요가 늘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룸메이트와 동거하는 비율도 증가했습니다. 주택 보유율을 지역별로 보면 온타리오주는 2011년 71%에서 지난해 68%로 떨어졌고 광역토론토는 3.2%포인트 하락한 65%를 기록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2011년 70%에서 지난해 66.8%까지 하락해 전국에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와 노바스코시아주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세가 컸습니다. 가구수로 보면 임대 주택은 500만 가구로 자가주택을 보유한 천만 가구의 절반 수준인데 둘 사이의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한 뒤 행사장을 나서면서 한 비속어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주변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발려서 어떡하나로 추정되는 말이 한국 공동기자단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비속어를 섞어 미국 의회를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까지 논란이 번졌습니다. AFP 통신이나 블룸버그, 워싱턴포스트 등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영어로 번역해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재앙 수준의 국가적 참사라며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외교 안보 라인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뉴욕 현지에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라며 왜곡됐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난리면이라며 한국의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많은 취재진이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이었다고 지적하자 김 수석은 충분하게 검토 작업을 거친 후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 이 해명이 맞는다 해도 대통령이 제1야당을 비속어로 폄훼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밤 8시 토론토 파크하이아트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갔고 내일은 오타와에서 저신 트루더 연방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온타리우즈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차량 운행이 급격히 줄어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그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온주재정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회사에 인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인텍 3.44%, 베라슈어 4.99%, 베레어 3.6%, 에비바는 2에서 3.38%가 인상됩니다. 레이츠다.ca에 따르면 앞서 감독원은 파프코와 제부코 보험회사의 5%씩 그리고 지니스사에는 10.37%까지의 인상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온주 운전자 대다수는 다음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는 교통사고 증가뿐 아니라 사고 차량 부품 부족으로 교체하기도 어려운 데다 대기자도 점점 더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쳐 수리비용까지 오르면서 보험료 인상은 예상됐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견인차 운전자는 방역규제 완화 이후 차량 이동이 증가한 데다 신학기가 되면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의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다면 갱신하기 전부터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료 등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보험사를 찾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5세 미만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진행됐지만 단 6%만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기대보다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온주보건 책임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선 코로나 예방접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책임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이 5%를 넘는데 6% 접종은 매우 낮다며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녀의 담당이와 논의해 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며 아직 코로나19 전염병은 끝나지 않았고 아동 역시 전염된 후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실내 활동이 잦은 가을, 겨울로 접어드는 만큼 전파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온주보건당국에 따르면 9월 4일부터 10일 사이 어린이 17명이 입원했으며 1세 미만 영하의 입원이 8주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테리오주 스카브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대낮에 총격 사건이 벌어져 17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어제 21일 오후 3시 45분쯤 에글링턴 에비뉴 이스트와 미들랜드 에비뉴 인근 길더 드라이브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수차례 총에 맞아 의식을 잃은 피해 소년이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습니다. 토론토 살인사건 전담팀이 총격이 건물 안에서 발생했는지 주차장에서 발생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총격 후 현장 주변에는 학교의 출입이 통제됐다가 해제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건물의 시형 어린이집 유리창이 파손됐는데 범행 시간엔 모두 기간 뒤여서 다행히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 이스트 지역에서 경찰차가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3시 20분쯤 이스트 헤스팅스 스트릿에서 행인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있는 도로 한가운데로 경찰차가 멈추지 않고 질주해 남성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남성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벤쿠버 독립수사기관은 경찰이 왜 이 행인을 보지 못했는지 행인은 왜 도로 한가운데 있었는지 사고 당시 차량 속도와 상황은 어땠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당시 상황이 남긴 동영상을 본 벤쿠버 마약 관련 단체는 피해 남성이 적어도 10초 동안이나 그곳에 그대로 서 있었고 이곳의 제한 속도도 시속 30km인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자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새벽 온타르주 에토비코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남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68세와 67세인 헨리 부부로 확인됐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발견된 부부의 28세 아들을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헨리 부부는 어제 새벽 1시 40분경 베르가모트와 이슬링턴 에비노에 있는 아파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밖에도 미시사가 캐네디언 타이어 매장 살인사건과 관련해 필적 경찰은 26세 캐런지 싱이 22세인 부인을 살해한 사건이라며 1급 살인 혐의로 남편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르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이 북미 최악의 공항 순위에서 5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알았습니다. 제이디 파워가 북미 지역 항공여행계 2만 6,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어슨 국제공항은 1,000점 만점에 종합점수 755점으로 최악 5위에 선정됐습니다. 피어슨 국제공항은 올 여름 내내 수화물 분실과 항공기 지연, 승객 증가로 인한 여러 불만이 제기돼 온 바 이외 미국 유학 리버티 공항과 시카고 오웨어, LAX 공항, 보스턴 로곤 공항도 최악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형 공항 부문을 대상으로 터미널 시설과 공항 접근성, 수화물 찾기, 보안 검색, 탑승 수소, 음식 음료, 소매점 등 6가지 부문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